맛있겠다. 1년 분 계획이에요. 맛있겠다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은? 케이크요. 저는 조금... 커피? 떡만 넣고. 그 맛을 먹으셔도 돼요. 마지막 유닛은 과일이 상징이라는 것 같아요. 저희의 추리에요. 제가 사서 지우는 딸기. 그럼 세 번째는 약간... 두리안? 뭔가 한 명씩 어울리는 과일. 첫 번째, 희진. 희진이 다나 봐. 희진이 다나 봐? 약간 뾰족한 거? 하슬. 배. 배요? 여진. 낑깡? 아 낑깡. 낑깡 좋다. 낑깡? 이렇게 말해야 돼?